1. 근육을 풀듯이 스르르 몸의 힘을 빼면서 호흡하겠습니다. 호흡과 함께 그 아픈 기억을 놓아버립니다. 코끝으로 생명의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내쉬며 불편함을 내보냅니다. 다시 코끝의 마음을 모아 숨 들이쉬고 입으로 빠져나감을 느낍니다. 이제 아름다운 상상으로 현재의 신적 고통을 함께 정화해보겠습니다. 우리의 뇌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상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행복한 과거로 가겠습니다. 두근두근 설레는 어느 해 고향집 가는 날입니다. 마치 오늘인 것처럼 함께 떠올려 봅니다. 지치고 외롭고 힘겨운 내가 그리운 내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. 명절 혹은 공휴일 아니면 아주 좋은 어느 날 낯설고 두려운 시간을 멈추고 내 집으로 갑니다. 기차역으로 터미널로 내 마음이 몸보다 먼저 달려갑니다. 고속버스 혹은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실제처럼 상상합니다. 고향의 들판, 거리, 마을, 물목, 우리 집 대문 색깔, 내 방의 향기, 우리 엄마 냄새, 어머니 손맛의 된장찌개, 김치찌개, 그곳에 묻은 고운 추억들 어머니가, 할머니가, 아버지, 온위가 해처럼, 달처럼, 별처럼 나를 반깁니다. 그 얼굴들, 목소리, 웃음, 손길, 그리고 눈물 와락 나를 품어줍니다. 나 그립고 그립던 달콤하고 고근한 내 일상입니다. 나는 온전히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. 마치 오늘인 것처럼 상상해봅니다.